한 시간도 안 걷지않아? 알아 한 시간도 안 걷지않아? 이거? 즐기면서 가는 사람들 응 드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아 그거라 여기 있어 쭈겠어? 응 좋았어 쭈기고 한 시간도 안 걷는 것 같아 여기 누구든서 왔는데 못 본 것 같아 밑에서 아들들 드나갈 수 있어 응 전자빵사람 너무 많아 홍콩사람 너무 많았어 응 대국기 가져오자고? 유리준한테 대국기 없어요? 아 있어 대국기 가져오자고? 대국기 없었어? 이거 유리지 이거 벗고 올리자 왜요? 왜요? 바지 못 써도 되지 않아? 바지 못 써도 되지 않아? 그치? 바지 못 써도 이렇게 올리자 오케이 이따 나중에 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응 시비니까 다시 시키 진짜 시원해 앉아 쉬워? 아니 괜찮은데 어휴 와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 미치 우리 그거 산채 정산회 189분 그래서 원래는 삼촌 삼촌 아직도 어? 그래도 아직도 3시간이네 아침에 워싱화 저희가 AKG 네 gesunday Hongki 홍신 어디야? 왜? 영신 어디야? 너 영신 어디야? 어? 팔대 영신하고 영신하고 영신하고요? 파이델 용신 피마 났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1개 밖에 안줬어? 우리 숟가락 있어 우리 같이 한 번 먹자 와 맛있겠다 와 역시 역시 와 음 으 으 으 으 으 비난님 같아 ㅋㅋㅋㅋ 너 약간 좀 비난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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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민 왜 그래 먹는 방법 왜 왜 아 맛있지? 응 응 와 진짜 순서기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나 많이 먹네 미안해 이거 큰 사이즈야? 아니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 음 이거 먹어 응 입에서 따뜻한 물 아 딱 김이 나와 뭐 떨리는 뚝끈 가сят 먹은 저녁 놀자 이렇게 어 맛있어 수수의 가진 아마 한 추시가 남았어 수수 수수의 가진 월요일에 잘 있었어 다리야 우리 숙소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그거인거? 그거다 아마 그거다 미쳤다 오 이제 파협 진짜? 파협이야 이게? 근데 우리 상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요 파협이야? 말도 안돼 내가 아침에 주면서 생산을 조금 주려고 마 마 마 또 높은 숙소를 잡았어요 응? 우리? 아 맞다 내 멋지네 또 놀랍게 사원하고 사원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빨간색 유튜브 안녕 하이 여러분 아 와아 이게 봐 지금부터 흰 데다 징이야 오케오케 어이 지금 날씨 안좋고 와아 거기부터야? 응 미쳤어 오 파이다 아래에 사람 보여 아이고 우리해 거기 있었다 비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좀 많네 아무것도 안 보여 왔네 어때? 괜찮지? 근데 힘내는데 쉬워서 또 괜찮아 맞아 그냥 살짝 힘내는데 익숙할 수도 있어 맞아 익숙할 것 같아 문이 좀 익숙해 주세요 응 지금부터 부산으로 오고 가자 가자 고아 아 3초 왔어 아니 칩 아니 우리 최에 이미 터비를 가면 롤러스 3시간 3시간 3시간이다 어 미안해 거기 2 2 2 2 2 2 2 2 2 3 3 2 2 2 2 2 2 2 3 3 2 2 2 2 3 2 2 2 2 2 2 2 2 3 2 2 3 2 2 2 2 2 3 2 3 3 4 4 4 4 5 4 5 4 5 5 5 5 5 6 5 5 5 5 5 6 5 5 5 5 5 5 5 6 5 5 6 5 7 7 8 9 6 6 6 6 6 6 6 7 7 9 9 9 10 10 11 11 10 10 11 10 10 11 11 12 13 13 15 14 칼레 거기 있어 칼레 거기 있어 칼레 거기 있어 이게 더 우리야? 아침식사야? 이게 뭐야? 어 진짜? 아침식사 아니야? 이게 아침식사야 아침식사 아니야 아침식사 아니야 그런가? 내가 아는거 아침식사인데 어때? 어때? 맛있어? 신자? 나도 먹고싶어 신장 타도돼지 너무 맛있어 칼레 슈프 같아 칼레 슈프 까는거야 이건 물품 어때요? 하나 더 사고싶으면 너무 어때요? 안돼요 왜왜 그래지? 그러면 좀 잔사 찾으셨는데 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오케이 근데 입술이 별로 어딨어 아 진짜 팔 보여 무서워 너무 지워보여 라면 쪼갈 소리 칼레 라면 그사람 그사람 왜 이렇게 커요? 그사람 왜 이렇게 커요? 그사람 무슨 스페셜이에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 뭐가 떡볶이인 줄 알았어 방금 빨간색 떡볶이야 아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있어? 맛있는 밥인데 그거 양이 많아 친구인가 설마 그사람 와 잘 얻어져서 해줬어 응 원래 아래 그냥 밑에 있을 때 이거 하나 우리 두 개 먹었잖아 완전 돼지야 무슨 말이오? 응 이 선생님 말했어 라면 둘이 안 먹잖아 아 네 먹을 수 있어 음 음 음 음 음 있어 어 아니 이건 뭐야? 폐게네 폐게도 있어 이거 뭐야? 슬리핑백 좀 춥네 plats 너는 응 바람들어 와 집이 없으면 이래요 정말 집이 없으면 ㅋㅋㅋㅋ ㅋㅋㅋㅋ 너무 맛있어. 맛이 안 맛있어. 너무 예쁘다. 에이크가 버석 아니야? 그래서 비교는 몇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을 못하면 그냥 쉽고 뭐하는 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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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하는 거에요? 저기 기타 피 장면. 네. 모국아네스 Plate는 사ilsWest. 대체 해 바뀌어. 또 만약에 해외 물건물쇄요? 그리 에울nn 수 asta? 평가 ait bugs기roit그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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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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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보이사자 너무 많이 지금 바스에 타이퍼 그냥 돼지고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 안에 밥이 있어, 쌀밥 아 밥이야? 우리 이미 밥 먹잖아 음 삼장국이 와 있어, 주스 있어 아 어떡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괜찮아 어떡해 이게 뭐야? 맛있어?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어? 나 그때 오사카에서 먹는던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오사코의 토코라크는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호부 그거부터는 맛이 없을걸 응, 그래? 먹어볼게 근데 여기 약간 약간 인삼맛이 맞아, 맞아, 맞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인삼맛아